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의 힘쓰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몇 번 들었던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늘 푸른 대학에 관한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 영성에 관한 부분 나누면서 좀 나누기 원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면서도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으로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또 염려가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한다면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야라고 하는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두 가지 마음이 교체되는 거죠 희망적인 마음과 염려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게 되고 이제 드디어 그들이 홀로서기를 하게 되는 그 장면 속에서 그때 아주 역사적인 놀라운 출발점인 이때에 이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결과는 굉장히 두려움에 염려되는 일을 잘 돌파해내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음을 같이 한 기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이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유대교가 판을 치고 있던 그때에 기독교는 감히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그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했지만 많은 이들에게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드러내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 이런 장면 속에 이제 그들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혼자가 어떻게 해내지 그런 마음일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요원의 세례는 받았지만 이제 몇 날이 몇 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모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비결이 성령의 역사다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너희가 나를 믿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을 성령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고 기도로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 사명을 주셨죠? 기다리며 기도하여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명이죠 이게 돼야 그 다음 진행이 되니까요 이렇게 주셨을 때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라 내 증인이 되라 이 말만 들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떠나시면 안 됩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위기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이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를 마음을 같이 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마음을 같이 한 기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을 한 거죠 그랬을 때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하는 기도고 마음을 같이 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대로 그 기다림의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같이 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늘루야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런 건동체가 있다는 것도 놀랍고 이런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과름교에도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동지 이런 모임이 좀 생기면 좋겠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 말고 진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지금 희망 이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비희망적입니까? 세상을 봐도 비희망적이고 사업을 봐도 경제를 봐도 여러분 날씨를 봐도 여러분 환경을 봐도 많은 것들이 좀 불안한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백두산도 폭발한다죠 지금 핵이 터질까 말까 하는 여러분 이런 아주 세계적인 위험 속에 있죠 신앙적인 부분도 교회가 점점 감리교만 1년에 1만 명씩 여러분 중부 연회만 1만 명이니까 이 다합해면 1년에 10만 명씩 감리교회만 줄어들면 따져보면 전 교단 다합해면 1년에 100만 명씩 교회의 교인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숫자로 주는 걸 표기하지 않고 그냥 거짓말로 올리는데도 얼마나 많겠어요 창피하니까 자조임사가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인원이 드러난다는 것은 실제적인 인원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교회적으로 엄청난 위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 구조가 역상각형 아닙니까? 결혼하지 않아요 자녀를 낳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주는 것은 열심히 교회가 전도하지 않아서도 있지만 다음 세대가 없어요 지금 구조상으로 다음 세대가 없어져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이 다음 세대를 제일 낳지 않는데요 지금 엄청난 우리 나라가 조금 이따가 결혼하는 친구들은 아마 결혼 혜택과 아마 결혼해서 자녀 낳으면 아파트 하나씩 다 공짜로 줄 거예요 아니 진짜 아니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안 주면 안 되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걱정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퍼센티지를 따져보니까 기독교 통계하는 분이 이번에 목회계 세미나 와서 그걸 내주는 거 보니까 기독교 인구 숫자가 자체가 아니라 아예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숫자가 너무 심각해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완전 전멸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있어야 아프리카처럼 사람이 있어야 전도를 하죠 아이가 없는 거예요 개새끼만 키우고 죄송해요 개 키우는 분들 모함하고자 하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민장원장님의 소나무 심는 거 물론 옮기다가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알아보다가 여기 갔더니 여기 보니까 금송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나무가 요매한 게 3백만 원 요매한 게 3백만 원 그런데 이렇게 비싼 거를 어떻게 그런 얘기했더니 아이고 이게요 어디서 많이 팔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세요? 그랬더니 개들 화장하지 않고 개들을 묻을 때 나무로 묻는 거 하잖아요 수목장 그때 기본 3백만 원 이상은 안 돼요 부모님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아니 그분이 실제적으로 한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3년 뒤에 안 팔리면 자기한테 갖고 오면 그 가격을 다 쳐주겠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이 소나무가 중에서도 금송 300만 원 새끼 금송이 300만 원이에요 이거를 그렇게 많이 개 죽었을 때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요즘에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요 개들도 천국 간다고 외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CBS 방송에도 나왔던 설교가예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참 싸웠어요 제가 참은 아니라고 그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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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준 목사님 저기는요 걔들을 이렇게 머리를 털을 깎아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하는 사람을 사역자처럼 돈 주고 불러가지고 걔 때문에 교회 못 온 사람 오세요 하고 오면 걔들을 다 맡아주면 다 깎아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온대요 아이고 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 시대가 완전 역사관격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저기 교회 많이 모이는 여의도 순복음기 같은데 가면요 대부분 성도들이 누구냐 다 어른들이요 60대 70대 그리고 50대가 점점 적어서 40대 점점 적어서 20대 10대는요 청년들이 얼마 없다고 할 만큼 이게 다 교회 구조가 역사각형이에요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교회적으로 볼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목사님은 또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민스러울 때 이 초대교회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부흥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하실 때 강력한 성령이 부어질 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게 하시고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며 기도하는 아름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 무리들이 몇십 명씩 막 늘어가지고 이게 막 다 세워진다면 제가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할렐루야 아 왜 별로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 예수님이 바라셨던 교회가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목격의 세미나 때도 그분이 강사로 오셨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아예 기도하는 교회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3천명 모이는 교회가 새벽 예배 받더니 몇십 명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기도하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치는 50일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는 걸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대박이 나가지고요 지금 몇 천명이 새벽 예배 나온대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그래서 거기는요 거기 몇 천석에 있는 예배당을 누구든지 기도 마음대로 하라고 거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늘 와서 기도하도록 기도를 물을 다 개방한다는 거예요 도둑님이 혼자 가려면 다 훔쳐가도 괜찮으니까 그냥 와서 기도하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근데요 훔쳐가는 것도 없고요 많은 영혼이 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좋아서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되고 성도들이 그렇게 여러분 모여든다는 거예요 이 시대 떠나가는데 거기는 엄청 모여든대요 목사님들이 배 아파서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배 아파서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면서 저도 기도 세미나에 등록 신청했어요 아내랑 묻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고 했어요 좋은 곳 있으면 여러분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죠 자, 아무쪼도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많은 걸 목표하면서 정말 제 주변에 부흥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이런 교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교회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교회 이걸로 세팅해서 쫙 가는 교회치고요 부흥이 멈추는 교회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내게 붙여주시나 봐요 그중에도 우리 수련에 왔던 크로스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24시반 개방하잖아요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도 과림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대요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 주목과 기대가 무너지면 안 돼 그것은 내 집은 만면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교회의 첫 출발도 기도에 전념할 때 성령을 주시고 교회가 출발됐잖아요 그 뒤에도 보면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쓰니라 하나님의 폭발적인 부흥을 주셨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사도행정 역사를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며 기도할 때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가 어렵지만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하고 함께 땀을 흘리면요 여러분의 가정과 생각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저도 의리의 사람인데 나와 뜻을 같이 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들 내가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의리가 강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다니엘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딱 기억하시더니 그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째로 바꿔버려요 엄청난 역사를 주세요 오늘 우리 과림교에도 기도하는데 힘들지만 함께 힘쓸 수 있는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여서 이렇게 인사해봐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마음을 같이 하고 시간을 같이 합시다 비록 우리 교회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여러분 연세 드셔서 나는 여래 나는 은퇴했으니까 여래 이거 말고 정말 여러분이 최설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데 힘쓴다면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것만 되면 지금 당장 성도들이 막 들어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재단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고요 함께 기도하다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초대교 역사예요 예전에 그런 유명하게 쓰임 맞는 장경동 목사님이든 박호정 목사님이든 윤석준 목사님이든 이런 목사님들을 보면요 그분들이 여러 동지들, 기도 동지들과 같이 산 기도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기도하던 분들이 지금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강력하게 쓰시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신사람들은 그렇게 미끄러지고 끝까지 기도한 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공통점이 다 그거예요 옛날에 정말 마음을 같이 하며 기도하던 그 습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쓰시더라 라고 하는 간증이에요 오늘 우리 과림교회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데 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에 지금 고민이 있어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진짜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강력한 성령이 부어질 마가의 달합방과 같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답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늘 돌파구마다 기도하던 다니엘을 쓰셨고 기도하던 초대교회 마가다라빵을 쓰셨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용광로와 같은 믿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뜨뜻 미지근하게 하는 거 말고요 정말 거룩한 용광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할 만큼 마음을 같이 해요 기도에 힘을 쓰는 거 온전한 기도에 헌신하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이렇게 기도에 미쳐서 마음을 이것에 쏟아 놓으려면 이 기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힘들어도 우리가 해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손잡고 인사만은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의 여러분 출발이 작게는 금요집회부터 되시기 바랍니다 작게는 여기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힘들지만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는 위에서 내가 헌금은 많이 못 드려도 내가 이 자리 채워서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헌신자들이 많아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힘도 할 수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부흥도 주님이 붙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선택했다는 분들이 우리 세신자 가운데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과림교회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행사를 위한 집회를 할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져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여러분 마음껏 울다 갈 수 있는 그런 기도에 힘쓸 수 있는 형식에 매이지 않는 그런 함께 힘쓸 수 있는 하나님께 마음을 그렇게 드리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또 서로의 이런 기도의 모습을 통해 도전 받고 영적인 시너지를 통해서 기도에 집중해지는 교회 할렐루야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저마다 목적이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힘으로 능거로 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악한 마귀가 내 삶의 옆구리를 팍 치고 들어오면요 그냥 다 무너져요 질병으로 또 삶의 상처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트라우마로 한 번 공격하면요 그것도 일어나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도 그런 것들을 몇 번씩 경험하게 한 줄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뚫어내려면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여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바로 기도의 중요성인 거죠 혼자 기도는 한계가 있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한 일에 집중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같이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에 힘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우리 늘 푸른 대학도 기도하는 늘 푸른 대학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왔다가 재밌게 놀다가 거기서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게 되고 구원 받게 되어지고 이렇게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역사를 동역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힘쓰고 애써도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기도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할 수 없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기도하면 막힌 것이 뚫려지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성령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힘들기 때문에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면 놀랍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연합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여러분 매일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연합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마가다라빵이 연합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물론 도중에 70, 80% 나가 떨어졌고 120민도만 남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마음을 같이 하며 기도해 힘쓴 마가다라빵에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혼자 기도했지만 나중에 그 혼자 기도함이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했을 때 그 같이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린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응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들이 핍박당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그 위협함을 하감하사 저들을 붙잡아달라고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역의 문도 열어주셨지만 기도도 응답하셨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모인 땅이 진동하는 역사를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도 이렇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정말 우리 과림교회가 이것이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한 사람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후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괴종하며 그리스로를 따르고 어찌할고 회개할 때 베드로와 초대교회들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므로 성령을 받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갑자기 3천명이 늘어났죠 3천명의 신도가 돼서 대형교회가 탄생이 됐는데요 급성장한 초대교인들은 믿음으로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면서 기존의 유대교 신앙과는 다른 색다른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에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떡을 떼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에 빠지지 않았던 귀한 일은 성령 받기 전이나 성령 받은 후나 동일한 것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도 와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방원 받고 기도하다가 병 고침 받고 기도하다가 복음을 만나고 그런 역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뜨거운 기도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초신자들의 예배들이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기에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거죠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기에 마음을 같이 하면 이 전국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가 기도하기에 얼마나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가 어떤 분이 통계적인 부분에서 통계적인 부분에서 지금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되고 쭉 통계를 내서 지금 한국교회 모든 걸 진단을 딱 했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회중들이 원하는 1번의 교회의 모습이 뭐냐 봤더니 그게 바로 본질로 돌아가서 기도하를 힘쓰는 교회 이걸 회중들이 굉장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데 집중하자고 예배 시간에도 기도가 집중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자꾸 집중을 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정말 회중들이 원하는 건 이거니까 이 본질로 돌아가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목사님들의 교회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 그 성전이 주님 보실 때 강도의 구렬이 됐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러면서 그 기도기 상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정체성을 기도로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교회는 무엇보다도 뭐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더 크게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집은 얻어도 여러분 이 예배도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유대교 신앙과 다른 우리 그리스로를 믿는 것 따르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게 뭐냐? 기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지난번에 놀랐어요 금요집회 우리가 끝나고 30분 기도를 지금 강조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상당한 인원들이 20분 넘어까지 기도하고 계세요 30분까지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이상도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금요집회 반주팀이 통성 기도 때 30분 이상을 반주하는 거예요 반주를 하다가 어떤 키타를 치는 형제가 저기 옆에 연세중앙교를 다니는데 끝나고 좀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오늘은 좀 일찍 나가셨네요 그랬더니 아예 저기 연세중앙교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아 무슨 모임이 있나봐요 기도 모임이 11시 넘어서 있어서요 거긴 금요집회 8시 시작이거든요 11시에 집회 다 끝나고 또 모여서 목마름 속에 모여서 그들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집회를 또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봐야 된다고 가는 거야 어머머머머머머머 대부분 반주하는 사람이 와서 반주하고 끝나면 시작 가거든 기도 안 하고 가는데 그 친구는 혼자 기도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제가 야 그런데 연세중앙교회는 다르네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한 번 수요일에 갔는데 예배가 거긴 기본 2시간이에요 목사님의 광고도 30분 하셔요 그러니까 광고까지 하면 2시간 반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무슨 일가 많이 해? 이러는데요 중요한 것은 찬양 한 20분에서 30분 하고 통석기도 한 5분에서 10분 해요 그렇게 많이 하고 나서 설교가 한 시간에 설교 끝나고 통석기도 하면 무조건 10분 이상이야 그렇게 한 다음에 광고를 2, 30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고등부까지 굉장히 많이 와요 수요예배 내가 보니까 20대, 30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대, 30대, 40대가 그 수요예배 온 사람의 절반인데 그 예배당이 1만 6천석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예배당에 거의 다 차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저 중요한 거 끝났는데 중고등부 청년문, 제1청년문, 청년문 모여서 예배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께 모여 와서 십으로 십으로 얘기하더니 기도 제목을 나누더니 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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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똥글똥글하게 서서 쥐야! 쥐야! 하는데 나가도 있고 화장실 가도 있고 복도에도 있고 그 모임이 500개 이상 되는 모임이 동글동글하게 한 10명 미만으로 모여서 광고하고 박수치고 한 다음에 같이 붙어 쥐야! 쥐야! 하면서 기도회를 2차를 시작하는 거야 수요예배, 평상시 예배 이야, 역시 이게 다르구나 할렐루야! 이게 스타일, 거기는 연중부 2차라잖아요 매일 철야예요 매일 철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처음부터 따라가다 보면 찢어지니까 그거를 무조건 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교회 주님이 그렇게 슬펐던 교회 성전의 모습이 뭐예요? 기도가 사라져서 강도의 구렬이 됐다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됐는데 무슨 희망이 있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의 집이 되리라 하시더니 예수님의 비전공동체 교회가 탄생될 때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 때 성령이 임하더니 성령을 받은 초대공동체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걸 이루어 갔다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도 한국교회가 다른 유럽보다는 잘하지만 한국교회의 모습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기도하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한대요 많은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부담되지 않으세요? 누군가는 기도하는 교회를 찾고 있는데 누군가는 기도가 부담돼서 교회 나오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기도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두 갈래 나눠질 거예요 마지막에 살아있는 교회는 주님 재림씨의 영광을 얻을 거예요 저는 우리 관음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벽돌 한 장이라도 쌓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기도하는 일에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면 그래요 기도하는 게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아멘해요 그런데 막상 기도합니까? 안 하죠 여기가 앉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이 아멘해요 기도하는 교회 그래 예수님이 원한 교회야 말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며요 나도 교회잖아요 나는 기도하냐고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교회를 추구하면서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리 안 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순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선언하고 나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세워졌고 기도하는 공동체 속에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밖은 그들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같이 할 때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이 귀한 일을 지금 한국교회가 왜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을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많이 게을러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예배 시간을 마치기 위해서 기도를 다 뺐대요 대예배 때도 빼고 오후 예배 때도 빼고 모든 예배 기도를 통석기도 하는 시간을 다 없애대요 어떤 목사면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통석기도 하는 교회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쯤 됐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예배 시간에 통석기도 안 씁니다 여러분 통석기 1, 2분 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교회가 됐어요 이쯤 됐으면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마지막 때 세상의 유행과 풍속을 따라갈 게 아니라 본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코로나 때 지금 너희들 본질을 지키고 있느냐 본질을 붙잡은 교회는 살아남고 본질을 붙잡지 않게 하는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본질을 잡지 않은 교회는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코로나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부흥한 교회들이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답이 뭐게요? 기도하는 교회는 안 무너졌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흔드실 거예요 진짜로 살아남으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 20년 했는데요 보니까 어떤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시는가 어떤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뜨거운 신앙이 되게 하시는가 저는 여기에 답을 한번 말아보고 싶습니다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나타내시고 믿음을 주실 거예요 제가 보면 기도하고 싶었던 사람 기도하고 싶어서 중복기도라도 나와서 기도하며 기도에 힘 썼던 사람들을 다 떠올려 보면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수 교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신앙이 올라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오래 믿었는데 방황해요 교회를 떠날까? 그만둘까? 이런 갈망과 여러분 갈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동하지 않기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랑 말씀을 읽는 사람이에요 정말 연세되신 분들이라 더 잘 읽겠지만 젊은 분들까지도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거 기도와 말씀 두 가지를 하면 하나님이 저는 제가 목표의 신념인데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사건을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도 제가 목회 20년 했어요 단독 목회만 지금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게 달라요 그래서 중고등부를 다녀도 청년부를 해도 지선아 교회만 다니고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돼 우리 청년들아 기도하는 일에 동참합시다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니까 진짜 기도해야죠 우리 친구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기도할 때 반주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청년부 예배 때 반주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도 예배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정말 그게 돼서 이 청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과림교회는 내가 주님을 만나 거듭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사명을 찾게 된 교회입니다 이거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만 된다면 아주 어우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아 참 여러분 이런 귀한 일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다음 세대를 보면 제가 놓고 싶어도 다음 세대만 놓으면 어른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데 제가 잘 못 놓는 이유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친구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부흥의 세대도 부흥도 모르고요 부흥의 세대라는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믿음으로 예배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이거 자체가 다 백지화가 돼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마음에 놓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요 할렐루야 그 일에는 기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제가 가르쳐서 아멘 했어도 본인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가 힘들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샬라샬라 기도를 해야 돼 방언 받으면 샬라 라카월라카월라카월라카월라카 이렇게 방언하면 되는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오래 하냐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 압니다 굉장히 뻘쭘하고 굉장히 괴롭은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못해도 좋아요 기도 말 못해도 그냥 버티세요 하나님 뭔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도 좀 믿음 같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만 찾아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아버지 지금 멀리 있다 생각하고 그냥 길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저 아버지만 아마 네 잘했어요 제가 아버지만 아마 백 번을 찾았을 거예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라는 말만 하면서 겉에 보이는 건 아버지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 아버지 나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나도 정말 변화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를 담고 그냥 아버지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만 불러도 처음에는 아버지 부르기 재미도 하나도 없고 기도도 안 되는 것 같고 나도 좀 유창하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버지만 찾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아버지인데 여러분의 영혼이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신기하게 아버지 하면서 울어 내가 왜 울지 이상하다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요 하나님과 이상하게 아버지만 부르는데 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는 대단한 유창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막 세게 기도할 필요도 있고 푸르지드 기도도 필요하고요 침묵 기도도 필요한데 아무처럼 기도하면서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제후가 기도를 안는 사람인데 이상하다 하루 30분씩은 나를 찾네 그러면 주님이 내가 이 아이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자신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마음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셔야 돼요 꼭 문수야 이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머리로 듣던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고 성경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내 삶 속에 다가오면요 안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 거예요 아마 여기 정옥이 누구야 믿고 싶은데 믿어져야지 하나님이 드러나야 믿어지죠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셔야 한다 사무엘이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찾아 말씀하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된다고 이게 힘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공동체가 성령의 약속을 중심으로 바로 이 성령의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이루어졌는데 놀라운 것은 교회와 공동체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는 말씀대로 기도에 힘썼니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에 만내는 모습으로 생명력 있는 교회로 생명력 있는 성도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 실패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예수를 배반한 내가 뭘 하겠어 과거의 연약한 습관에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신앙생활에 용기가 없는 그들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만나주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지 몰라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는 부정적인 신앙이 여러분 기초가 형성되었을 수도 있어요 또 나는 기도해도 나는 원래 그쪽이랑 좀 멀어 마음으로는 주님 믿지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는 그런 쪽은 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기도해도 안 된다는 마음이 내 속에 믿음으로 깔려서 그런 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사실 하나님이 저를 버린 줄 알 정도로 그랬어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 다 옆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기도하면 당신도 주님 만날 수 있고 됩니다 당신도 주님 만날 수 있고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요사에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직분을 받아도 사역을 해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맛과 교회로서의 특별함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에 대한 물음표가 생겨지고 기존 교회의 연약한 예수의 맛이 없는 교회에 대한 여러분 회의가 느껴지는 그런 상태가 이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가고 저 교회를 가도 뭔가 안 채워지는 그러면 어떻게 채울까? 이것은 사람의 외형으로 건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정말 원했던 교회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면 기도의 용성을 온전히 갖추기 위해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조정민 목사님 얘기했죠 아내가 교회에 가서 아내 잡으러 갔다가 말씀 듣다가 뒤집어져서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이 찾아오심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가오심 하나님이 변화시켜주심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시대에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부들 이 다음 세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경험해서 간증하게 해 주십시오 왜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에 믿음이 자꾸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약한 언어로 아무리 설명한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믿음이 생겨지게 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도 기도에 힘쓸 때 마음을 같이하여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를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역사가 사라져가고 기적이 사라져가고 믿음의 표적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먹을 줘봐요 저처럼 줘봐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시 한번 기도하면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일 은혜 받았나 자 그렇습니다 말씀은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요 에베수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전에 조우찬 기도에 가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본질로 돌아가자 어떤 설교할까 참 고민되고 설교 문의에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참 여러 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은 본질로 돌아가자였어요 근데 본문을 뭐를 선택할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에베수서 3장 17절에 19절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들어본 설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하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바울이 무릎을 꿇고 모든 족석에게 비는 중복 기도였어요 이 말씀을 하면서 정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인만웰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고 그러려면 주님이 찾으시는 참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공급되는 교회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려면 내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해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만웰의 역사가 일어나며 부족한 내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공급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치유될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여러분 지구 안에 함께 여러분 한국과 함께 시흥시와 함께 관인동과 함께 교회 안에 함께 여러분 함께는 함께인데 여러분 농도가 다르잖아요 이것처럼 진짜 기도하면 그냥 막연하게 주님이 함께 있지 이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함께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다스리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 교회가 지금 잃어버린 게 뭐예요 예전에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여러분 아무 능력 없는 무능력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마치 떠나버린 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역사도 믿음의 역사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사랑의 터가 깊어지고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분량을 알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지방 행사들 다닐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라 민족을 위해 유보 구구 기도해 거창하게 하는데 막상 기도하면 통성 기도 열심히 합시다 해놓고 2, 3분 안에 총 딱 치고 기도를 더 이상 안 해요 대표자만 나와서 대표 기도해요 너무 그게 가슴이 아파요 우리 과루임교회는요 정말 여러분 기도의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기도를 정말 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늘로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행사로 전략되고 진짜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기도가 재미가 없거든요 기도가 감동이 없죠 남는 게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저는 다시 기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부터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길 원합니다 기도의 비중을 매일 예배받다 정말 우리가 10분씩이라도 막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특별히 우리가 금요집회는 정말 개인기도 30분 중복기도까지 포함해서 한 30분에서 금요기도에만 오면 한 시간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새벽 기도에도 30분 이상씩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기도에 불을 지피는 교회 정말 초대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데 힘쓰는 교회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기 성경 9절 43절에서 4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기도에 전혀 힘쓰는 초대 공동체에 나타난 열매인데요 첫째는 사도들로 하여금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욕심이 사라지고 나눔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모이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만나는 소금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열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제가 거창하게 얘기하고 설득해도 막상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 못하는 분은 쭉 아버지만 찾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기도에 반감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마음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부응회를 해도 우리가 여러분 왜 이렇게 연약해졌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10년, 20년 전에 부응회를 해도요 그때 모습은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니 부응회를 해도 옛날 같지 않고요 물론 이번에 지방 집회할 때 처음으로 제가 이 지방에 왔을 때 7년 동안 집회하는 모습을 봤지만 처음으로 회중들이 통곡하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능력을 주십시오 불을 주십시오 그렇게 할 자격도 되지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나의 삶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에 힘쓴다면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재단에도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재단에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